한국 사교댄스 연맹 전주회장을 맡고 계시네요 우리 김웅태 님과 모던 댄스를 전공하시고 또 모던 프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신 박가희 님의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나에게 묻힌 당신 뿐인데 당신의 눈에 한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일까요 사랑은 정말 무엇일까요 거슴아만 들으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말 무엇인가요 오늘은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았으면 그대 어젯한 무대 나는 바람대여 우물이 여러분도 정말 좋습니다 여자를 혼자 두고 언더한 텀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어깨골이 스핀 춤 사위도 그렇지만 표정이 앞건이신 거 같아요 우리 박과이님 씨가 너무 많으세요 몸에서 아주 그냥 철철철 흘러나서 춤을 추실 때만큼은 푹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딱 되셔가지고 너무 사랑하세요 춤을 그게 보여요 두 분 표정이 아주 그냥 환상입니다 환상 더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저렴 수는 그대 머지근 눈물에 나는 바람에여 봅니다 저렴 수는 그대 머지근 눈물에 참 즐겁네요 모든 사람들도 약간 자유하고 또 겸비를 하면서 지르박을 지금 시현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잘해주세요 우리 또 두 분의 선생님들의 이번에는 아주 우아하고 더 멋진 무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블루스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 두 마리가 마치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두 분이 팔을 쫙 벌려서 시작을 하셨어요 저는 화려한 퍼포먼스죠 네 모던을 하셨다 보니까 홀드 잡는 이런 법이 약간 모던 댄스에 가깝게 넓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아우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우 왈츠도 또 멋지게 라이트런지를 또 예쁘게 해주십니다 아우 왈츠도 내 얘기 속으로 만들어진다니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 없는 편에 틈들어는 혼대있지 않겠죠 그것도 아니고 아주 자랑한 맘들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니 그만해 해준다면 네 왈츠의 피벗이죠 피버팅 액션을 하고 계십니다 사막을 걷는다 해도 옷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너희가 가는 곳이네 조금씩 익어갈 겁니다 왈츠의 비엔나 왈츠처럼 이렇게 치고 계십니다 아 정말 이야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두 마리 하기 정말 노을노을 춤추고 정말 음악에 맞춰서 노래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한몸이 된다는 것이 저렇게 참 훌륭한 왈츠의 콤타라차 대단합니다 표정도 좋고요 표정은 아마 전국의 최고입니다 부르스를 모던을 겸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부산은 왈츠, 비엔나 왈츠, 펭고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주게 되십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저 차근한 마음이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망을 흔든다 어깨가 절로절로 막 크흑 움직이고 우아합니다 우아합니다 우리 널 가만히 시기 조금씩 익어갑니다 우리 널 가만히 시기 조금씩 익어갑니다 아니 저런 때는 뭐 살짝 뽀뽀 한번 해도 되는데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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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